아빠가 반대한다고 헤어질 거였으면 나 시작도 안 했어. 나 그러니까 가볼게. 어, 엄마야. 그렇게까지 놀라고 그래요. 회장님한테 백허가 할 수 있는 여자 나밖에 없잖아요. 단단이 형님보다 사실 우리가 더 문제야. 우리 그렇게 쇼킹한 커플 아니야? 우리 그냥 사돈이라는 거. 딱 그거 하나잖아. 걱정하지 마.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친구들 이런 것도 모르는 게 말이 돼요? 내가 언제 친구하기로 했어요? 네, 그냥 친구합시다. 아저씨. 회장님, 저 단단이 아팝니다. 아버님. 우리 단단이랑 헤어져주세요. 회장님이 말하는 거 다 알겠습니다. 우리 단단이 좀 놔주세요.